안녕하세요 또본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땡모님께서 구매해주신 2.5회 랜덤박스 5만원치 구성이고 따로 요청하신 사항은 없었고 구성영상만 찍어달라고 말씀해주셔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구매해주신 박땡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5만 바퀴라서 쿠폰 10장 들어가고요. 스토어 안내문까지 들어갑니다. 구매해주신 박땡모님 감사드리고 구성소개 시켜드릴게요. 먼저 랩핑지는 2세트만 넣어드렸고요. 2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이거 삐하트 이거 만세피 랩핑지 양면 1개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성에 들어가는 캣타워 랩핑지 이렇게 이어서 랩핑지는 2세트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떡매모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청사항이 없으셔서 모두 골고루 넣어봤어요. 먼저 까미 표지판 떡매모지 한건 대떡매모지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떡매모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낚시, 꼬시대기 떡매모지, 투데이 모찌떡매모지, 그 다음에 썬타 모찌떡매모지, 키치, 모가 떡매모지, 그 다음에 매미 왕관 얼굴 떡매모지랑 블루베리 까미 떡매모지, 삐딱 계란후라이 떡매모지, 인어공주 배어 떡매모지, 이런 키치 배어 떡매모지도 한번 넣어드렸고요. 비요리사 떡매모지, 그 다음에 청사가 배어 떡매모지, 마지막으로 떡매는 이런 푸딩 미띠 떡매모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무동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체리 두부도무동 한세트, 하트걸 도무동, 천사매미와 악마미미도무동, 그 다음 도롱 강아지 도무동 한세트 들어가고, 호딩비 도무동, 그 다음 이거는 딸기 메몽이랑, 호코메몽 한세트씩 들어가고, 슈퍼맨트롤이랑 인디언트롤, 무지히트롤 모두 한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잼 시리즈도, 로트스, 마시멜로우, 메텔랑, 하코모터까지 모두 넣어드리고, 차칸이랑 메폴로, 반작 시리즈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메미 아이스크림이랑, 어렴왕자 푸시 도무송, 그 다음 파문메미랑, 메레오 은인팀 출척까지 해서, 도무송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동생이 들어가고요. 이런 반달가슴 봄비 도무송이랑, 그 다음에 유치원 무지개 도무송, 우주수 도무송, 얼총메미도무송, 메피 도무송, 빨간모잡기랑, 고임낭또까미, 운동가미, 메미콘, 메이다 크림도무송, 마지막으로 딸기청 도무송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옆쪽에 인스랑 포카 도무송이 조금 더 들어가요. 먼저 토미 인스 한 세트, 푸딩두부 인스 한 세트, 무지개 도무 이스 들어가고, 포토카드는 숟가락나라 비포토카드 한 세트랑, 뽀둑 포토카드, 그 다음 토미 베이커리 포토카드 3세트 넣어드렸고요. 버블티 도무송이랑, 모찌물총무리 도무송, 겨울 딸기 도무송이랑, 까미 키링 도무송, 후기 자물쇠 도무송, 레이디 도무송이랑, 메모리 도무송, 선널수 도무송이랑, 부모빠 안까미 도무송, 안케이크 도무송, 미듬채즙 도무송, 마지막으로 두부에 닦는술의 도무송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총 구성은 모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기에 덤이 들어가는데, 먼저 이거 들어가게 되고요. 흰색 각대 봉투도 조금 넣어드렸는데, 먼저 흰색 각대 봉투는 사용해보시라고 한 세트 넣어드렸고, 그 다음 이거, 이거는 소봉투이고요. 이것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세트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 사막여우 떡매무직 한 번 더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마밈이랑 천사밈이 있는 한 세트씩 제가 더 챙겨보았어요. 그리고, 아 이거, 굴디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 요런, 키친, 인스도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두부칩, 도무송도 한 세트, 선말수수 도무송이랑, 수수 키링 도무송, 마지막으로 요런 도무송, 달달님 도무송까지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틀레, 틀레까미, 보나마, 뚜비랑, 보라돌이까지 해서, 이거 네 개 다 덤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제가 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또 그냥 덤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덤이고요. 그리고 먹거리는 이렇게 짤리가 세게 들어가고, 제가 또 먹거리를 이거 거의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또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아마 새로운 먹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 이것도 놓아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디테가 들어가고요. 디테는 3만원 이상 구매해 주셔서, 요런 귀여운 디테로 들어갑니다. 요런 귀여운 디테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